와 브라보! 정말 21세기형 업그레이드 핑클 등장 브라보입니다. 우리 베스티와 핑클은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. 자 바로 핑클의 데뷔곡 블루레인 블루레인 네 글자입니다. 네 글자 그리고요 베스티의 데뷔곡 두근두근도 네 글자입니다. 게다가 핑클의 리더 이유리는 1979년생 그리고 베스티의 리더 혜연은 1990년생 11년차로 태어났음을 확인을 했는데요. 이 11년차 11이란 숫자 오늘 노래 제목이 바로 내 남자친구에게 두근두근 여러분 11글자였습니다. 말도 안 돼. 붐저럭하고 기절했네요. 임재범씨 놀란거 좀 보셨어요 임재범씨. 스티븐 원도 놀랐죠. 레스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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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재원! 선배님들 계속 이렇게 성대모사 해주고 그랬는데 굉장히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네 저희가 준비한 성대모사가 있는데요. 일단 유지양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아 네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을 좀 따라할 줄 알아요. 크리스티나. 크리스티나를? 난이도가 높은데. 아이고 세상에. 제가 닭디에요. 시어머니도 닭디에요. 우리 남편이 스파게티 좋아해요. 우리 남편이 스파게티 좋아해요. 우리 이거 되게 열심히 연습했어요. 점수 많이 안 나오면 슬퍼요. 잘한다 잘한다. 뭐 또 있을 것 같아. 유지양 유지양. 이번에는 제가 오광록 선배님 성대모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자분이 오광록은 힘든데요. 되게 거친걸 하네요 거친걸. 저 증명자. 점수 좀 더 줘라. 점수 좀 더 줘라. 점수 좀 더 줘라.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.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네 베스트였어요. 잘해주세요. 잘해주신 거 같았습니다. 이분들이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룹이죠. 아 정말 다시 살아돌아왔으면 하는 그 그룹이 살아돌아왔습니다. 비틀즈. 네 금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. cak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